궁금해, 테플러! 우리 제비하고 샤오틱이 선배야! 맞아! 오디션 프로그램! 진짜야? 같은 시리즈 선배님이시죠? 너무 놀라서 눈물도 쏙 들어가고 지금 준비할 때 정신없지, 바쁘고! 그럼 진짜 진짜! 9월 25일에 갈릴레어로 우리가 컴백하겠다! 갈릴레, 갈릴레! 근데 원래 샤오틱이 가수 하기 전에 댄스 스포츠! 장르가 뭐야? 근데 아예 다른 장르인데, 그렇지?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, 고등학교 할 때 댄스 스포츠 전공을 하다가 캐스팅 학교 와서 여섯 명 그룹 뽑았는데 뭔가 딱 보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! 그래서 시작했어! 보고 싶다! 지금은 그러면 댄스 스포츠 아직 음악 나오면 할 수 있어? 다 안 하죠! 옷 갈아입어야 되지? 우리 기정씨가 아무도 안 계실 거 같아! 괜찮은 거 같아! 빨리 갈아입고! 최연이는 제 고향이 어디야? 나 부산이다! 부산이지! 부산이야? 부산이야! 너 동양이다! 봉선이도 부산이야! 나 부산이다! 진짜로! 그래! 아 진짜! 언니 대기하지! 봉선아! 이거 우리하고! 어디 살았어? 나 연산도! 연산도! 빨리 연산도에 밖에 나갔다! 진짜로! 나 서서 가야겠다! 니도 한번 해봐라! 거주 씨바라! 그거 해봐라! 모투 씨바라 씨바라? 모투 씨바라 씨바라! 언니 나 그런 거 못해! 언니 나 그런 거 못해! 언니 그런게! 그래! 야 너무 못해! 나도 못해! 나 그랑크... 야 잘 들어간다! 수박 씨발라 먹어라 이런 거 안 해? 나 수박 씨를 잘 먹었기... 그냥 먹어! 기분이 안 나쁜 거야! 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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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틴! 화이팅! 엄만 주세요! 우리 이제 해보는 이거 뜬... Would your love is... 헤이 Ni- guarantee 결승전이 시행 중입니다! 오오와와! 오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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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